우리가 한 팀이 되면 나 어떻게 되지? 발라보래 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드림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는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인데 학원 시간을 하루 빼주고 엄마와의 오늘 즐거운 하루 야 이런 엄마가 어디냐 요즘에 우리 드림이랑 제가 또 빠져있는 게임이 있어서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게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드림아 너 친구들 중에 아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엄마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우리 드림이가 저 때문에 알게 된 게임인데 저보다 더 잘해요 요즘에 손가락 움직이는 세대라 그런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드림이랑 저랑 한 팀이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거의 우리가 얘기 좀 해줘라 드림아 다 이제 이게 물어봐야 돼 순환시켜서 얘기하느라고 지금 너 원래 다 발라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 발라버린다고 얘기하려다가 발라버린다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한 팀이 되면 나 어떻게 되지? 다 발라버리지 발라버리지 그치 우리는 무적입니다 요즘 또 이게 약간 물이 올랐거든요 야 우리 플레이 시간이 130시간이 넘었어 진짜 맞네 벌써? 이 정도면 거의 그리고 PC방 죽돌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맵을 골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아우 이건 내가 고른 게 아닌데 그냥 골라져버렸네 자 자 바로 바로 오케이 패스 야 야 너 어디로 뛰어가 야 야 막아 날라차기 그렇지 나이스다 자 자 자 야 야 터진다 터진다 자 오케이 어이 어? 어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터질까봐 엄마가 딱 놔버렸는데 저게 저기로 튀어갔어 아우 진짜 우리 편 엄청 못하네 아니 근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도레마 도대체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 뭐 어디에 있었어? 막아! 막아! 야 너 거기서 뭐하냐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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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돼 자 오늘의 첫번째 게임은 저희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석기 투석기 오케이 오늘의 첫번째 게임 아까 게임 망해가지고 지금 첫번째인 것처럼 다시 날라. 비켜야 한다. 괜히 부딪히면 안 돼. 너네 날려줄까? 나도 날라갈래. 안돼! 나 낀다! 이거 던져. 이거 던져야 돼. 지금 상대편에서 보내온 거예요. 이걸로 던져야 돼. 그러면 저 바깥에 던지면 안 터지거든요. 잘 가. 너 가야지. 너 잘 가. 쟤 패. 드리바 도와줘. 너 아니야. 쟤를 패. 야야야. 나 니네 편이야. 같은 편이야. 얘 왜 이래? 나 같은 편이야. 쟤 진짜 이상한 애네. 어마어마. 얘를 패야지. 얘 패야지. 가 가 가. 어딜 와.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가라. 가. 어머 어머 어머. 얘 패야 돼. 얘 패. 지금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해. 오리 오리. 엄마 여기 두 개 왔어. 두 개 왔어. 자 자 일단 넣고. 자 일단 넣고. 빨리 빨리 보내야 돼. 자 일단 던지고. 야 야 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야 야 야 인마. 큰일 났다. 해버려. 해버려. 나 눈물을 두려 누웠어. 나 두려 누웠어. 얘가 내 머리끄댕이 잡았어. 야 드리마. 나 머리끄댕이 잡았어. 나 죽었어 지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돼. 나 지금 저거 6가지. 저거 다 내가 한 거야. 날아차기. 혼맞았어. 내 친구로 때린 것 같은데. 자 자. 질질거북아. 질질거북아. 너는. 너는. 너는 더 맞아야 돼. 너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가라. 나 잡지마. 나 잡지마. 비켜. 오케이. 비키라고. 이놈아. 내가 진짜 패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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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고퍼 고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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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라. 가. 넘어가. 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가. 가라. 제발. 제발 가라. 왜 가. 나 뭐해. 아니 지금 애는 스테미너가 없어서 그래. 나를 건져주던지. 네가 그럼 좀. 야 나 왜. 왜 못 올라가. 나 너무 답답하네. 여기서 스테미너를 좀 채운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어. 자 됐어. 대박. 올라가. 가자 가자. 너 따라오지마. 나 따라오지마. 나 넘어갈게. 나를 올려. 자 이제 상대편 진영으로 가죠. 자 자 지금 애. 일단 이거는 버리고. 얘네들 폭탄은 버리고. 자 얘네를 패고. 패고. 패. 빨리 패. 너 어디 숨어. 잠깐만 잠깐만. 얘네를 패야지. 날라차게 해야지. 날라차게 하고. 때리고. 안 돼. 강력 던지는 방력 바치 지금. 자 이런거. 얘네들이 못 던지게. 이런거 이런거. 자 이런거. 얘네들 내다 버려. 이거. 미션으로. 자 버려. 아우 얘네를 왜 안 버려. 아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푸는게. 너 나랑 왜. 나. 나 꼬꾸라. 꼬꾸라져있어. 안 돼. 나를. 누구네들은 나를.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잡혔다.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았다. 자 이거 버려. 저거 버리고.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자 이거 버리고. 자. 이거 버리고. 자.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제 패. 그럼 이제 바로. 바로 이제. 나 이렇게 할거야. 바로 먹고요. 내가. 내가 진짜. 엄마 업고 캐리할게. 자. 사묵이야. 남샤오랑 꼬. 끝에서. 안된다. 너희들이 나를. 이거 사묵 기습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놈들. 야 나 지금 위계 상황이야. 나 지금 완전 맞고 있어. 폭탄 던져야지. 안 돼. 나 가자. 오케이. 폭탄 던졌다. 안 돼. 나 가자. 오케이. 폭탄 던졌다.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엄마가 못해서? 야 너라도 잘하던가. 가만있어. 잘. 배고프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다려. 너 어떤 밀이 제일 자신 있어? 나 대련장. 대련장? 대련장 나와보자. 어헗허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하우헣헣헣헣허헣허헣헣허헣헣헣헣흤헣헣헣허헓헣헣헣어헣헣헣허헣헣헣헣 응 들은 점 맞다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뜬다? 아 마란톤을 가면 안 되는데? 야 너 이렇게 하고 못하기만 해라 진짜로 이번 판 확정으로 이겼어 자 일단 한 명 보냈고 나는 무기를 들고 왜 못 들지? 응 너 왜 못 들지? 자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자 자 자 자 아유 자 이게 오! 누가 날 갈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마! 자 이제부터 내가 싹캐리 들어갑니다 지금 아무도 안 알아서는 무등이 뭔 소용인데 어? 뭐야 너 아니 뭐냐고 도대체 저기요 대련장 원타빗이라면서 네 아 이거 원툴인데요 잘해봐 왜 이렇게 못하지 갑자기? 하지만 하지만 난 어어어어어어 제발 카운트 없었군 야 잘 좀 해봐 나 이길거야 나 어디가 아우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정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죽었다 아우 야 이거 와 저거 세다 후라이팬 너무 세다 살 아 나 엄청나요 차 우와 아 너 왜 못 하냐 드림아 너만 믿으라며 찐막이야 찐막 막판 딱 하고 끝 기분 좋게 이기고서 집에 가야지 기분 좋지 발차기로 시작합니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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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드림아 드림아 어디가냐 드림아 거기 아니다 아니 숨이 자 이거 패버려 패버려 얘를 패야 돼 숨이잖아 오오 달려 달려 지금이야 드림아 지금이야 쟤 쟤를 패 아 아 있다 뭐하니 아 뭐 그거는 내가 진짜 겁나 노력한 거라고 이 정도도 야 야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아 아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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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제가 홀 클리퍼 없는데 안 돼 빨리 빨리 달려봐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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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자살꾼이야 인마 아 아 얘를 때려야지 야 이거 감싸줄 수가 없다 이 실수는 진짜 나 지금 슈퍼 세이브 봤지 자 아 뭐야 왜이래 어딨어 야 어딨어 나 나 어딨어 아 나 누가 있구나 야 왜이렇게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이거는 막판 해야 해 이거야 마지막에 찐막이야 진짜로 응 여기 진짜 더 얘기하면 안 돼 저 이모 삼촌한테 약속해 빨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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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재밌지 근데 나 잘 못해 이거 레버납으로?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 없는 맵 중에 하나예요 제일 자신 없는 맵 나도 자 마지막 찐막 자 여러분 진짜 약속합니다 더 이상 약속 오지 않겠습니다 자 자 자 던졌어 어 안 돼 그냥 부서졌다 진짜 자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갔지 저희가 여러분 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실력발이 못해가지고 지금 찝찝한 표정 찝찝한 표정 찝찝한 표정 이제 6시 30분이야 진짜 아 내가 진짜 마지막이 너무 찝찝해서 그랬지 찝찝하고 보여줘 제발 좀 보여줘 찝찝한 표정 우리 이거 안 봤지? 좋아 좋아 들이마 자 진짜 진짜 보여주자 들이마 집중해 아 우리 왜 이렇게 못하냐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우리 피로도가 쌓였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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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그냥 갈게요 저희도 상처뿐인 게임이었어 미안한데 그 앞에 오프닝할 때 우리 패배 승맛을 보게 됐고 이런 건 다 좀 편집하지 우리가 한 팀이 되면 나 어떻게 되지? 다 발라버리지 발라버리지 그치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파티 플레이 파티 애니멀즈 파티 애니멀즈 파티 애니멀즈 더 향상된 실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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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